자, 우주야, 이거 새로 나온 건데 한번 발라볼래? 냄새 좋지? 너 가져. 괜찮아, 고모. 그럼 누구 선물 주든지. 그래도 돼. 그럼. 왜,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있어? 응. 누구? 내 미술 과외 선생님. 과외 선생님? 혹시 이 사람이야? 과외 선생님? 근데 3시까지 캠핑도 갔었대. 캠핑을! 참말이야? 거기만 갔으면 말을 안 해. 글쎄 그 여자. 집에도 갔었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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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뭐야? 야, 그라고, 그라고? 집에 그 여자 초대해서 3시 같이 저녁도 먹었대. 깨끗! 아, 진짜 아파. 꿈 아니야. 꿈이 아니야. 아, 그냥 꿈 아니야. 아, 그냥 꿈 아니야. 꿈이 아니야. 세상에. 우리나라 가슴에 봄바람이 불겠다라 그랬더니. 이건 아주 그냥 온열 땡병 마냥 훅고 달아올라 했었구먼. 오, 미! 컴온! 컴온! 그런데 그 과외 선생님. 멋지게 좀 볼 수 없을까?